위니 안녕? 위니의 원호입니다. 드디어 길고 길었던 방학이 끝나고 위니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위니는 방학을 어떻게 보냈을지 너무 궁금한데 하나씩 알려줄 수 있죠? 많이 보고 싶었던 시간만큼 위니를 위해 원호가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원호와 위니가 함께하는 2024 워너 팬파티 웰컴백 위니! 9월 14일 토요일 2대 삼성홀에서 우리 함께 합시다. 앞으로 우리에겐 방학이 끝이고요. 이제부터 함께 달려보자고요. 지금까지 위니의 원호였습니다. 곧 만나요. 안녕!